행컬치프. 자, D가 소리가 안 나고 이것이 행 발음이 나요. 앵, 앵 발음이 납니다. 앵 발음. 알겠죠? 그래서 행, 행컬치프, 행컬치프. 알겠죠? 행컬치프. 자, 같이 해보죠? 행컬치프. 자, 그래서 행코. 코를 갖다가 행하고 치하고 이렇게 풀어요. 어디에다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손수건으로 감기 걸렸나 봐요. 손수건에 행커. 코를 갖다가 행하고 풀었어요. 치프. 어디에다가? 손수건에다. 자, 그리고 이 핸드가 뭐예요?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은 손에 들고 다니는 수건이잖아요. 그래서 핸드랑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행컬치프. 행컬치프. 이 손수건을 연상하면서 행컬치프. 다시 한번 행컬치프. 예전에 우리가 행하고 코를 풀었더니 코에서 대롱대롱 콜물이 매달렸죠? 매달다, 매달리다 생각나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행컬치프. 끝까지 치하고 푸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손수건에다가. 알겠죠?